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 소개시켜 드릴 크리티우먼 리지 그레이 입니다. 리지 그레이 편은 시리즈로 제작되었습니다. 흰색 원피스를 잘 소화해 내는 그녀 입니다. 가죽 스타일의 원피스도 잘 소화해 내며 레깅스 스타일의 의상들도 잘 소화해 내는 그녀 입니다. 그녀는 웃는 얼굴이 특히나 잘 어울립니다. 모든게 완벽한 그녀를 응원하며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